아니 근데 재밌어! 원래 한 이 정도 트라이 나면 곱창 나올 만 하거든? 근데 여기 좋네 역시! 만약에 이다님! 원래 이렇게 좀 빡센 공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? 궁금해요! 터클 노리고 빡센 공대 갔는데 똑같은 데서 트라이 계속 나면 해산이죠 뭐! 우리는 발전 있는 파티잖아요 그쵸? 아니 우리는 그럼요! 우리는 더 억가당하고 있는 거죠! 우리가 못 한 건가 이게! 게임이 잘못된 거지! 싱크 맞나요? 반갑습니다! 오늘이 그날이네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다들 아침 일찍 오셨네요? 진짜 일찍 오셨네요! 근데 다들 잠 못 자셨다는 데는 사실입니까? 잠이 안 오긴 하더라!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! 몇 시간 주무셨어요? 저는 한 7시간 잤나? 에? 많이 안되었고! 다 잤네! 근데 문제가 저는 평소에 한 11시간 잡니다! 에? 아니야? 아 진짜요? 정말 반나절을 주무시네요! 그 게임은 언제 하세요? 그러면은? 아 게임은 눈뜨고 있을 때 해요! 아 눈뜨고! 네 이제! 굿모닝! 안녕하세요! 아 굿모닝! 잠은 주무셨습니까? 네 근데 중간에 깼어요! 저 긴장했나봐요! 아 맞죠! 너무 설레긴 해요 진짜! 다들 그랬을 거예요 아마! 진짜로! 4시랑 7시에 한 번씩 눈 떠가지고! 아 너무 힘들더라고! 많이 쉬셨잖아요 근데! 4일 휴방 하지 않으셨어요? 아휴 그 휴방 때 다 봤습니다! 집 청소도 해야 되고! 밥도 먹어야 되고! 그게 일이에요? 아 근데 그럼 집 청소를 4일 동안 하시던 건가요? 아 좀 많죠! 아 여러분 진짜 우리 가기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가죠! 우리 시청자분들! 우리 서로 한 팀이잖아요 그쵸? 혹시라도!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다 한 팀이니까! 편안하게 봐주세요 방송을 아시겠죠? 제 방송은 벤 때립니다! 적당히 해라! 불편한 날 하면 바로 벤! 들어갑시다! 뜨거워! 화이팅 합시다! 오프닝으로 벤트 하나 준비한 거 한 번 성대모사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! 명실상부 로스트아크의 고이고 고이다 못해 망령이 된 그들이 뭉쳤다? 1년 만에 등장한 가슴 벅찬 레이드의 일약한을 쓰러트릴 그들은 과연 여호호! 여태껏 보지 못한 최강의 조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오 똑같애! 똑같애! 오케이! 오늘 재밌게 해보자고요! 자 갑시다! 드가자! 가자! 너무 개운 이거 뭐야? 진짜 카양일 때부터 배경이 고정하다 된다 진짜 예쁘다! 어? 이제 시작인가 보다 다들 해주셔야 될게 디버프 들어오면 무조건 봐주셔야 되구요 그리고 큰 패턴 나왔을 때 피 계산 가능하시면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얘 1림인가 보네 아 몸에다가 미용을 달고 오면 오오 3범을 제가 10초 전쯤 말해드릴게요 나네 뭘 흡수하는데 이거 일단 부숴 부숴보자 아 이거 색깔 달라요 뭐야 창 고피니까 안 움직여져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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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밟고 있어야 되는거다 아 밟고 있어야 되나 보네 여섯시 모이고 아 모이고 한번 전의한 다음에 어 여기 창 창이 들어가야 들어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이거 묵시기가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약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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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품역해야 된다? 왜요? 주차를 왜 세일 보여줘? 무력이에요 야 무력 아니야 이거 어... 야 무력이 안돼 타투야 무력이야 무력이 안돼 야 이거 뭐 싸포해야 되나보다 아... 야 님들 질병동화를 받아버리니까 무력화 피해량이 80 감소가 되네 저때 정화를 들어가야 돼요 정화를 성균 들게요 성부 성부 써야겠다 성부 오케이 주황스테만 바로 가만히 있다가 기버프 주고 자 이제 없어지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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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야 아이스 아이스 이제 뻔하죠? 백줄 생각합시다 백줄에 또 뭔가 나올거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입사다 입사 나온다 이제 검은색 초록색 하나거든 초록색 뭐야 초록색이 하나인데 아기 깨봐 일단 안깨면 터지고 잘못깨면 터지는건가? 나왔다 나왔다 자리로 나온다 나왔다 일단은 검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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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시 서림님이 잡혀줘 서림님이 나머지 깨는거 나머지 다 깼어 다 깼어 웨이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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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탈모태인가봐 야 7초 6초 저거 뭐야 4초 3초 2초 2초 야 잠겼어 버그 같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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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버그 같아 버그 같아 4주만 더 11시도 도망갈 준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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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것도 하나의 기믹이었네 아 뭐야 뭐야 아 저까지 물타는거야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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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다이아몬드? 와! 살았어! 그거 돌래 와! 이거 실패야 죽어! 휠인드 보여줘! 마트 휠인드 가자! 세크 퓨리 와 내 각성했네 지금 생존자가 박서림이야? 지금 현재 아! 하! 흐이! 흐이! 하! 흐이! 야! 비니버석가 세상을 구한다! 여러분 딜을 부탁한다! 아! 아! 아 좋았다 안녕 아 1회전 2회 1회전 2회전 2회전 1회전 2회전 아니 자식아 불에 빠지면 한텐데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와 엑미드 들어가서 애쓰더라 5초 뒤에 암수 제가 던지 이거 풀어줘야 돼 화수 던져 화수 나이스 빨리 풀어줘 풀어줘 나 나 나 나 나 나이스 아 살았어? 나이스 네 방폭 때도 할만한 방폭이야? 방폭 때도 잡을 수 있어 정면 조심 바닥 바닥 방폭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 전방 조심 백 백 백 힐 힐 힐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아이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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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와아 마련아 우린 끈지 인식이 어딜 올라가요? 벌파크 어디갔어 여수금의 왕남에 모조리 쓰러가 만들어진 것 신이 우여어어어 아이아아 일리아 칸이 이랬구만 아 그니까 뭐 게이지가 있네 밑에 게이지가 다 차면은 일리아 칸이 갑자기 나와서 즉사기를 쓴대요 그거 주시래요 주시래요 쪼이 해골을 못 보게 쪼이 해골을 못 보게 쪼이 해골을 못 보게 쪼이 해골을 못 보게? 쪼이 해골을 못 보게? 아 이거 제가 들어 볼게요 로마롱네 니나보야지 돌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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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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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보면 안 돼 이거 들어줘야 돼 쪼이 보면 안 된다니까 아니다 아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야 봐봐 폭탄돌리기고 쪼이 저 해골을 보면 안 돼 근데 저 해골을 들면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저 쪼한테 잡힐 수 밖에 없어요 쪼이 날 볼 것 같을 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서 저걸 토스를 해서 돌려줘야 돼 계속 수건돌리기 어 수건돌리기 던지는 게 있구나 이거 쪼캠님 쪽 오면 쪼이 가깝거든요 미리 빨리 던져버리세요 가까이 말고 멀리 던질 자리에 핀 찍어주면 좋아요 에이 던지라는 말입니다 안 던지면 죽여라는 말인가요? 아니 아니에요 아 약간 괜찮은데 야 저 그 화법인가 계속 던져버려 던져버려 해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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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짧다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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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던져 그냥 어디로 던져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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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아 뭐야 가면 돼서 가면 돼서 끝난건가? 끝난건가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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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인님 캐릭터 여드름 나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주 드럽네요 멘트가 아 죄송합니다 안难을 한다 이게 나 온다 이건 뭐 안으로 들어와자고 하던데 그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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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움직여 그림자 저걸로 구워야돼 Edit ы으으으ают 아....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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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시계! 이번에는 시계! 푸어어어어어어어kte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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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흐어 아하하하하하하 와 야 너무 빨라 이때 너무 빠른데 이거? 이빨 없앤 이빨 아니야 3시 3시 어 피하는거 피하노 오 빠르다x3 어 짱이언드 있잖아 오 짱이언이지 마가지 역시 내지 마라 오우씨 와 나이스 sometimes 나이스 나이스 이번엔 쉬웠다 나이스 7신 미었어요. 아 이런! 뭐야 뭐야 뭐야! 야 이거는 좀 아깝다! 당연히! 카운터 치는건 안 어려워 보여. 안에서 게이지 관리 하는게 좀 빡세 보이는데 이거 손폭을 던져야겠는데 기절 풀리니까. 저기 기절 판정이에요? 게이지 다 차면 장판 생기면서 장판 생긴 사람 기절 걸리잖아요. 음.. 아.. 아니 근데 재밌어! 원래 한 이 정도 트라이 나면 곱창 나면 하거든? 근데 여기 좋네 역시.. 만약에 이다님! 원래 이렇게 좀 빡센 공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? 궁금해요! 퍼클 노리고 빡센 공대 갔는데 똑같은 데서 트라이 계속 나면 해상이죠 뭐! 우리는 발전 임대파티잖아요 그쵸? 우리는 그럼요! 우리는 더 억가당하고 있는거죠! 우리가 못한건가 이게? 게임이 잘못된거지! 이번엔 잡습니다 진짜 다짠! 다짠! 조금만 더! 제가 11시쪽 카운트 칠게요 자 12시랑 3시를 볼게요 제가 12시로 2시! 2시 남겨주시고 조심조심! 파괴스킬 한번 쓰세요 한번씩 파괴스킬 파괴스킬 나이스 tał 파괴스킬 아님 지금 와아~~ 야 이제 꼭대기 가라고 다 와아 나이스 나이스 오우야우 여러분 만찬 리필하고 올래요? 아 리필 해드릴까요? 아 그럼 이제 막내가 깔아야죠 아아 아 막내가 깔아야죠 아아아